네, 하나만 드세요 타블루 진짜 문제죠 아, 이거 무슨 호떡이에요? 수수 호떡입니다 수수 호떡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호떡 아니면? 응 몸에 좋은 영양만점 호떡이라고 할까요? 수수 호떡 수수 호떡 수수 호떡 수수 호떡 수수 호떡 수수 호떡 천천히 나는 습관이 그렇게 돼서 천천히 하는 게 궁금해 안 되서 천천히 하는 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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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순대 수수 호떡 몸에 좋은 수수, 찹쌀, 호떡을 만든 수수 호떡이에요 부평시장에 있으니까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수수 호떡 수수 호떡 베이컨 기름 빠진걸로 주세요 아니, 카메라 먹을까 어우, 어색, 어디서 사십니다 하나 더 고맙습니다.